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머피의 법칙, 셀리의 법칙, 그리고 줄리의 법칙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는 머피의 법칙이란 말 아시지요? 오늘은 머피의 법칙과 그의 반대말 셀리의 법칙 그리고 줄리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머피의 법칙 머피의 법칙이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갈수록 꼬여만 갈 때 쓰는 용어입니다. 애초에 사용되었을 때는 이러한 뜻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머피의 법칙, 머피의 법칙하게 되어 일반화 되었다고 합니다. 머피의 법칙을 사용하는 예로는 지각을 해서 비싼 돈을 내고 택시를 탔더니 그날에는 출석을 부르지 않을 때 공부를 하지 않은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상황 등에 자주 쓰여집니다.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머피의 법칙을 겪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에 말고도 정말 많은 상황에서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꾸 안좋은 일만 일어나란 법은 없겠지요. 머피의 법칙의 반대말도 있습니다. 셀리의 법칙 머피의 법칙의 반대말로 셀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셀리의 법칙은 우연히 나에게 계속 유리한 일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 셀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머피의 법칙은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자꾸 나쁜 쪽으로만 일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는 말이라면 셀리의 법칙은 예상하지 않았는데 일이 자꾸 좋은 쪽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각을 했는데 그날따라 교수님이 출석체크를 하지 않았을 때 화창한 날에 우산을 가방에 넣어 갔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릴 때 버스를 타고 사지 않고 걸어갔는데 길에서 돈을 주었을 때 등에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줄리의 법칙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일은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법칙입니다. 소설 연검술사에서도 볼 수 있는 줄리의 법칙의 내용은 자네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걸세 누구나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건 이 지구의 위대한 진리 때문이야 이와 같이 생활을 하면서 나쁜 일, 좋은 일, 바라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모든 것은 흥률과 관련된 것이니 나쁜 일만 일어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언젠가 좋은 일, 바라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만 만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언젠가 좋은 일어날 것입니다. 사용한 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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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